미쳤습니다. 아 드디어 실버 버튼 언박싱! 드디어 이제 급하게 발랐어요. 얼굴 좀 양해 좀 부탁드립니다. 아우 한 3주 걸렸어요. 3주 봤는데. 언박싱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뜯어보죠. 자, 일단 테이프 좀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 이쪽이 열리긴 하네. 아 이게 바로 열리.. 여기 열리네. 어 오케이. 아..코리아, 사우스 코리아. 아..노트 코리아 아니고요, 여러분들. 시핑 디포트먼트. 아..소사이 워즈. 아..트래킹. 아..쉽. 딴 거 모르겠습니다. 아..쉽지 않다. 이게 빡빡하네. 외국에서 도착하다 보니까, 여러분들. 와! 언박싱이 이제.. 그니까 언. 그니까 박싱을 풀어낸다고. 그게 접두사 언 있잖아요, 여러분들. 와! 야야야야야. 큰 껍질. 그니까 소포를 위한 큰 껍질을 이제 벗기고 나면은.. 상장이 오네. 어어. 상장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From YouTube. 채널 구독자 수가 10만명을 돌파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18년인가 19년 기준으로 10만명 이상의 팀이 한 3천 딤 정도 존재합니다. 우리나라에. 인 사우스 코리아. 30.. 헌..아 죄송합니다. 3,000? 3,000 팀. 인 유튜브. 아..마이크.. 자..뭐야. 10만..10만 섭크라이버. 이렇게 됩니다. 읽어보죠. 10만명을 달성한 사실 그 자체도 중요하지만 Not only. But also. But also. 이 성과의 의미를 The meaning of the performance. 잊지 않고 되새기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유튜브 교장 선생님이네. 얘들아. 의미를 잊지 않고 되새기는 것. 아.. 논란이 없어야 되고요. 사용자에게 뛰어난 아이디어. 도전 정신. 도전 정신. 혼코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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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런게 있었고요. 그 다음에 재미. 재미. 지금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달성한 기록은 My record. 높이 평가돼요. 더. 하여이. 평가? 평가? 아무튼. 제작과 공유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이에 호응하는 시청자를 발견한 것이지 결코 보상을 받기 위해 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아요. 와.. 감정을 흐트려버리네. 단순히 단순히 내 제작과 공유가 보상을 받.. 그저 돈을 위한 것이 아님을! 여러분들은 아르.. 아르.. 네.. 야.. 구독자 100만명 돌파가 아직 멀게 느껴지겠지만 생각보다 빨리 이뤄내실 겁니다. 그러니까 평생 충성하라 이게. 봉사하라. 평생 봉사하라는 메시지를 끝까지 주는 고런 포수라고 볼 수가 있겠죠 여러분들? 응. 정중대세 벗어내달라고요? 100만명 돌.. 와 5천 원. 재근이 고맙다. 도안 만원. 충분히 2만원, 3만원도 이어갈 수 있는? 그런 자질을 갖춘 후원자다.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이제 4문단으로 이어져 있고요. 주제는 이제. 유튜브에 헌신해라. 요런 게 이제 주제문이 아닌가 하는 고런 생각이 듭니다. 어.. 보.. 보.. 유튜브 CEO. 유튜브 CEO의 상황까지. 수잔님. 뭐 한 2조 되려나? 재산이. 여기까지고요. 드디어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와.. 자 일단 여러분들. 그 전에. 이게 또 있어. 어.. 요게 또 있어버려요. 자자자자. 기념비적인 구독자 수를 달성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달성하신 구독자 목표를 기념하실 수 있도록 상패로서 그간의 노고를 취하는 바입니다. 이거 이제 왕과 신화의 관계다. 이런 말씀 드릴게요. 돈 상패를 세심하게 검수 및 포장한 담당자는 CEO 뿐만이 아니라 검수 담당자까지 챙겨주는 고런 마음. 리크. 리크. 검수 담당자 이름. 리크. 리크. 리크 씨. 리크 씨 감사. 잘 포장해줬어. 포장 잘해줬어. 리크. 리크. 리크 아티슈. 워딩 아티슈. 아.. 이거는 이제. 뭐야 춥도 조절하는 건가? 리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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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니까 이거 여러분들. 알라오 목적어 그 다음에 투구 정사. 자. 목적어가 투하게끔 허락하다. 요 이제 실버 버튼을 구매하라. 뭐야. 이게 한 개만 오니까. 팀이 여러 명이라면 이게 복사를 할 수 있도록 해줬나 봐. 진짜. 드디어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타당! 어 이게 거울이야 이쪽은 얘들아. 여러분 댓글 보입니다 댓글. 이걸로 댓글도 읽을 수 있어. 이렇게 이제 전달이 됩니다. 아 미쳤습니다. 이렇게 전달이 되고요. 감사합니다.